체온이 정상적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수입한 과연 체온이 정상적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체온이 정상적입니다. 35.8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체온이 정상적입니다.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또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해주세요.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조금 더 가까이 가. 응.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수입이 실패하였습니다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조금만 가까이 가까이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응. 써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좀 더 아픈가 아 아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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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